너 이쪽으로 와봐. 아니 너 좀 많이 탔어. 코 막 엄청 뜯네. 여기 뒤에 있어도 너는 비슷하네. 2015년 5월 13일 전국과 지민의 로고야! 끝! 아 이거 너무 야하다. 정말 그냥 착착착. 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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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상합니다. 정말 감디처럼 보이니까 빨리 앞으로 좀 가. 까맣냐 너. 아 코가 타서 그래요. 어쨌든 코타키나발루에서 정말 좋은. 이게 약간 다른 멤버들도 스트레스도 좀 많이 쌓이고 좀 할 때였는데 예민해지고. 근데 딱 좋은 타이밍에 화보를 찍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3일 동안. 그렇다. 내일부터 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고. 그리고 또 내 생일 처음 해보는 1위를 해보았기 때문에. 아 그래 1위. 활동도 즐겁게 잘 할 것 같다. 그렇지 않나? 맞나 아이가? 맞습니다. 마무리 멘트. 요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내가. 아 마무리 멘트. 하하하하. 어. 로고 찍고 있으니까 형은 참여해 로고. 형은 참여해. 아 1위를 한 만큼. 한 만큼. 팬분들께. 어. 보답을 하면서. 성장해 나가겠다. 딩동. 시킨 밥이 왔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. 진짜 열심히 하겠다. 진짜 열심히 하겠다. 앞으로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. 어. 오늘 이제 코타키나발루에서의 남은 두 시간도. 잘 먹으면서. 잘 마무리 짓고. 조심히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. 형은 다음에 오면 되지. 다음이 있다 우리에게는. 열심히 해서. школetin이라. nervous. οποktor. 알 파트너 라이브. 무게 된다면. 한국이 않기 때문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